자, 일어나세요. 잊어버리셨어. 신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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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신규어시. 정배복 착하고 꼬리 서는 길. 계보소 조국의 빛을 모하리. 하향, 하향. 무궁하도록 상처리 강사에 빛을 도하니 축가 주신 총동무회장 정헌동입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상 일이 있어서 그래도 늦게나마 선배님들 얼굴이라도 배우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늦게만 해봤습니다. 하여간 청량 가을날 건강하시고 건강한 모습을 기대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동문회를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선배님들의 흥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문회장 올라갈 때까지 건강하게 올라가시고 안전운전해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뵀는데요. 저는 사무총장 문명입니다. 총동무회 사무총 맞지만 각 지회, 산악회 또 여러 회가 많습니다. 다음 10월달에 저는 사무총장으로서 총동무회 이사님들하고 지회 회장님, 사무총장 모시고 한량 총동무회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앞으로 발전해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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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과입니다. 오옹과 우리 한영옥은 오옹과